위험한 증세가 많아요. 스피스텝에서 때려 맞고 있잖아요. 계속 많다는 거예요? 많아요. 다음료 상태라는 건 아니고 계셨어요? 다음료? 다음료는 달러? 영양제한 거 싫어. 우리 그냥 경매탕을 치잖아. 다음료 상태로 사기치고 있는 거라고. 다른 사람이 전 재산 걸린 문제인데 깼다는 생각 대신에 지금 살고 있는 건가요? 아니다가 된 거는 아직 안 만난 것뿐입니다. 만난 100%당이 빠져나갔습니다.